대표님 머리로는 공하고 평온한 자리에 몰두하면서 동시에 마음에서 분수처럼 터져 오르는 환희, 사랑, 기쁨을 느끼는데 맞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싫습니다 이것만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상태가 자꾸 오고 가겠죠 참나랑 함께 지내다 보면 이런 상태가 오고 가겠죠 이래야만 참나 상태는 아니에요 머리가 자명하고 생각, 감정, 오감에 온갖 감정과 온갖 복잡한 번뇌가 들끓을지라도 참나로 인해서 생각이 자명하게 나는 것도 참나 상태예요 참나 상태의 다양한 모습을 누리시려면 참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참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상보다 참나가 뭐냐 차가운 쇠공이 참나를 만나면 뜨겁게 공명해서 타올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애고의 마음 중에 고요하고 평온하고 초연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거친 환희롭고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은은하게 고요하면서 한 걸음 떨어진 느낌만 드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참나가 등장한 거예요 참나가 불씨예요 애고는 차가운 쇠공이에요 근데 이 참나랑 공명하는 영역이 생겨요 애고 중에 여기서 직관의 영역이거든요 애고가 같이 직관 그럼 직관만 있느냐 평온함 자비가 넘쳐요 평온하고 정의로워져요 인욕하는 진실을 수용하는 마음 인욕 수용하는 마음이 커져요 아 또 여기 여기서 정진 이게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화 돼요 우리 애고가 그럼 보세요 이 참나는 순수한 알아차림자리니까 바로 접근이 힘들더라도 이 애고가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 평온한 마음 수용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들어찬건 애고가 바로 느껴요 애고가 바로 느껴요 참나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껴요 이 마음은 내 애고가 변한 그래서 지금 참나랑 함께 있다면 평온 기쁨 환희 이런 게 먼저 몰려오죠 극도의 환희 상태가 참나 상태인가요 아니요 진짜 참나 상태는 사랑과 정의와 이런 진리 직관과 정진력과 평온 진실의 수용이 조화롭게 운영된 상태가 진짜 참나가 등장한 상태 주인공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